1, 2, 3 어? 어머! 야, 엄마! 조선의 4번 타자에서 예능계의 4번 타자로 전환한 이대호입니다. 자, 하나, 둘, 셋! 우리 장 실장 표정 한번 따라해보자. 자, 놀래! 챔퍼! 너무 슬픈 얘기했어. 제 와이프가 다른 남자에게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. 그 남자가 누군데요? 성악가이자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호준 씨. 거실에 있는 저희 결혼 사진이 떼지고 그리고 안방에 있는 결혼 사진도 떼지고 그리고 그 자리를 또 김호준 씨의 사진으로 저희가 평소에 좀 변태 커플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아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흥미로워, 이런 것들이. 너무 좋아! 방송 어디까지 되는 거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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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